기분이 들어요 지금 다시 촬영하네요 아 지금 촬영 안 해? 아 지금 이게 촬영하는 거예요 아 그러니까 지금 다 잊자고 촬영하자고 하는 거 아니야 아 지금 이게 촬영하는 거예요 지금 계속 기분 나쁜 얘기만 하는데 네가 잃어버렸잖아 우리한테 날까? 아 그럼 집에 가든가 아 그럼 집에 가든가 아 그럼 집에 가든가 아 가? 그러면 갈게요 내려가 갈게요 잘 가라 둘 둘 둘 둘 셋 둘 다녀왔어요 어떻게 갔냐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준비 됐어요 하나 셋 땅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덤벼라 박팀이 2인 3위 먼저 2인 3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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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 동생들과 사양큼하게 도레미로 서사는 이거 미래도 아닌가요? 이거 미래도 아닌가요? 이거 도레미가 아니라 혹시 미래도 아닌가요? 아니 아니 나가 아니 그냥 저는 미래도 아닌 거예요 빨리 나가 와 진짜 미래도다 와 미래도다 미래도다 도레미가 이렇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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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야지 그렇지 이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? 네 표정이 표정 한가요? 나 상큼하게 찍었던 거 같은데 아니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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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금 그 놈의 진지해 정국씨 표정이 뭐? 너무 그 놈의예요 아니 이게 나 상큼하게 찍긴 한 건데 아니야 태영씨 표정 표정 태영이가 약간 하 이래요 뭐가 상큼해 그게? 상큼한 거랑은 약간 이렇게 좀 이렇게 좀 이런 표정이 나와야 되는데 제가 상큼하다는 게 뭔지 제 차례 때 보여 드리겠습니다 자신 보지 하나 둘 셋 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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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 진짜 조심해 야 태영아 좋다 태영아 나 도와줄게 아니 이거는 이거는 나머지 두 동생이 고도의 심리전이야 야 태영아 이거 말기 쉽습니다 너 조심해 야 이건 진짜 야 이건 어떻게 터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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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야 잠시만요 플락치 플락치 야 플락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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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나도 떡 좀 먹어보자 야 빨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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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빨리 빨리 야 빨리 해 빨리 하하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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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게 어떡해 야 빨리 빨리 하하하하 하하하 이거 어떻게 해 하아아 하하하하 하하하 야 뭐 아이고 야 매일 아이슈vir 야 이거 에이 가티 shotgun 예 par 야 제이 형 혹시나 했다 너가 이행까봐 나도 혹시나 했다 야! 안 돼! 자 다음으로 채영합니다 제이 형 이리로 왔나? 아아! 사실... 사실... 야! 이거... 야! 스파이가 나타났다! 스파이가 나타났다! 자꾸 떨어지려고 했어요 ana절篇 와 연아 아유 진짜 아유 자 자 야 스파이 아닙니다 시청자 여러분 저 vemos 아무튼 복화мы 집이 은 daily 등장 Zeep 보여줘 보여줘 시작 제 behind your腹 제輕ience multiples 선생님 where is he? 어떻게 해야지 한ести 세트 야 우리 보러 왔어? tamToday emergency 잘한다 준형이 힘이 굉장히 쎄wnoundいや 준형 준형 이게 보면 안 된다 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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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. 야야야야야야야. 야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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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야야야. 야. 야야야. 지금 잘생긴다. 야 너무하네 아 전종국 너무하네 아 전종국 너무하네 진짜 아니 내 이찬에 왜 네 얼굴만 나와 왜 형의 찐이에요 내 이찬이야 이거는 아니 너는 그 만다꼬인가 뭔가 하라고 만다꼬 태양이 없어요 이제 만다꼬는 내가 하고 싶다 할까요 형 들어오고 있어요 형 형도 들어갈 거야 기다려 형 몇 명 들어오면 형 보여줄까요 어 떴다 이찬 플러스 침침 야 근데 너 이름 왜 침침이냐 형 제가 3천 명 되면 형 보여줄게요 아니 왜 남의 콘텐츠에 너만 나와 왜 내 콘텐츠를 하니까요 이거는 콜라보레이션 콜라보레이션 그렇죠 이거는 게스트가 아니에요 콜라보레이션 콜라보레이션 오 야 4천 9백 명 보여주고 싶지 않았는데 그거 끄면 안 돼요 시끄러워요 7천 6백 아 진짜 내가 얼굴 보여줄게요 이제 아 아임 앵그리 자 인사하세요 둘째 방탄 안녕하세요 방탄소년단의 안녕하세요 여러분 지민입니다 오늘 저희가 찾아온 이유는 이진을 하려고 왔는데요 그렇죠 여러분 이진은 누구 콘텐츠죠 보세요 이진 이름부터 진 아닙니까 제 콘텐츠인데 왜 그동안 제가 제 얼굴 자르지 마세요 제 얼굴이 왜 안나왔었는지 이유를 한 번 설명해 주시죠 형 explain reason ok 누구야 이대로 머물러도 될 꿈이라면 정국아 네 너 평소에 내가 불렀을 때 온 적 있어? 근데 갑자기 왜 뜬금없이 왔어? 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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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라고? 방송하는데 왜 왔어 이진? 정국아 이진 할 거야? 왜 그래 갑자기 야 형님 사랑합니다 세 번 외쳐봐 야 잠시만 이거 형 저 형 가요 왜 형이 그 결정해 그걸 야 내 방이야 야 근데 이 방송은 내 거야 아니 이진이 내 건데 왜 너 거야 아니 내가 됐으니까 내 거야 아니 내가 들여 보내줄 거야 형 봐 아 안돼 저 가 기다려봐 내가 열어줄 거라고요 아 싫어 정국아 정국아 아니 내가 열어줄게 아니 아니 너가 열어 그냥 말만 말도 못하냐 히히히히히히히히히 야, 동국아! 야, 동국아! 야, 저리가 안 가. 석진이 형 사랑합니다. 세 번만 해봐. 아, 잠만. 그렇게 열어주면 안 된다니까요. 내가 그렇게 열어준데 그냥 해보라 했지? 야, 호. 너 평소에 시키면 안 할 거면서. 야, 너 지민이 형 사랑합니다 해봐. 지민이 형 사랑합니다. 봐. 안 할 거면서. 이거 팬들 앞이 갑자기 한다 했다. 야, 너 그거 해봐. 지민이 형 필요 없어요. 지민이 형 키 173. 왜 이래? 알았어, 알았어. 아니, 맞긴 맞는데. 야. 173.5. 6이야 인마, 6 인마. 176? 3.6? 0.8 센터였어. 야! 춤춰봐. 평소에 할 수 없는 것 좀 시켜보자. 평소에 시키면 안 할 거니까. 춤춰봐 거기서 인마. 춤춰봐 거기서 인마. 거기서. 그거 춰봐 그거. 181.5. 야. 애 놓쳐봐. 나 그거 기억도 안 나던데. 어? 뭐야? 뭐 했어? 야, 못 봤어. 못 봤어. 못 봤어. 진짜 못 봤어. 아, 싫어. 아, 알았어. 누구였어? 아, 알았어. 누구였어? 아, 알았어, 알았어. 야, 들어와. 야, 누구 꺼? 야, 올려, 올려, 올려. 아니, 올리지마. 아니, 말도 안 되는 소리야. 아, 정국아. 야, 그거 안 올렸어? JK, 들어봐. JK, 들어보라고. 야. 정국아, 침착해. 침착해. 아니, 올려도 돼? 슬로 lip statistics 반년기 ikke 배향힐링 맘ipCOM 동학45 과학 prevalent 물론 ONG lets Counter